옛날 것을 다시 후배가 작업하고 리메이크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. 여러분들께 옛날에 사랑받았던 곡들, 요즘에 있는 저 같은 후배들이 다시 여러분들께 추억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드려요.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얀 선배님께 감사드리면서 심이란 곡 들려드릴게요. 같이해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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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2절 같이 불러올까요? 할 수 있어? 해줄 수 있어요? 가사가 틀려도, 박자가 안 맞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자, 슬퍼하는 너를 위해서. 해줄게 남아있는 무엇이든 저에게 해주길 바래.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게 나 기다리고 있을게 그대 안에 눈물이 봉을 흘리는 그대를 오면 웃으며 다시 그대 보내줄게요 새해는 깜짝놀라 감사합니다 노래가 노래가 굳이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는데